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화가 원숙이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무척 덥죠?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런 날에는 집안에서 더위를 피해서 나만의 시간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럴 때 펜 하나와 종이 하나만 있으면 되시겠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치 잘하는 방법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태의 기본을 활용한 실제적인 사물을 그려볼 건데요. 그 사물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거나 그 형태를 잘 뜨는 방법을 꾸준히 연습을 하셔서 한번 스케치도 하고 또 나름 채식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나와? 연필과 함께해서 여름 캠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형태의 그리기 형태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세모,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활용해서 오늘은 아이스크림 그리는 방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우리가 흔히 여름되면 최고 먼저 생각나는 아이스크림 먹기만 했지 그려보기는 처음이신 분도 계시죠? 네 그런데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스크림을 그릴 때는 위에는 동그라미 그런데 이 동그라미 그릴 때요. 자 이렇게 틀 선으로 그리지 말라고 했죠? 네 어떻게? 선은 자신있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동그라미가 그리기 힘들어요. 그쵸? 동그라미가 최고 힘들어요. 하지만 간을 그려는 가는 선으로 여러 번의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원선을 만들어 봅니다. 자 동그라미 또 잘 안되면 또 옆에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또 안되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생각보다 동그라미 동그랗게 나오지 않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 연습!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하면 동그라미가 된다. 네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 후에 자 밑에 세모를 자 중간에서 점점점점점점점 내려오면 여기 그쵸?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여기 점을 찍고 여기 점을 찍어서 선과 아니 점과 점을 이어주면 뭐가 되죠? 네 선이 이루어지죠? 네 선을 만들었어요. 또 여기에 동그라미 반을 나눠서 밑에 내려오고 점을 찍고요. 자 이 부분에 점을 찍고 이 부분에 점을 찍어서 자 점과 점을 이어줘요. 자 그리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자신감 있게 조금 삐뚤어져도 상당히 없어요. 네 우리 손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삐뚤어지면 조금 대화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자로 된 듯이 선을 끄으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우리 기계에요 손이. 우리는 손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삐뚤삐뚤삐뚤 그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위에 아이스크림이고 여기는 깔때기 모양의 그쵸?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저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초콜릿 시럽을 그릅니다. 자 요럴때는 뭐냐면 시럽이 바로 여기 아이스크림에 동그라미가 여기 있으면 얹혀지기 때문에 어떻게? 약간 두께가 있어요. 두께가.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약간의 사투리가 들어갑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하고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그래서 난 여기에다가요 여기다 체리를 하나 싹 얹어 놓을게요. 또 여기도 해서 시럽을 넣어서 불렀어요. 자 여기에다가는 자 이렇게 각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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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로 자신감 있는 선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은 안될거에요. 근데 계속 노력하시면 될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팬으로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동그라미와 세모를 활용해서 아이스크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땠어요?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아주 간단한 모양으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점 아시죠? 여러분들 열심히 또 선을 내 몸과 같이 그림자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선과 나랑 같이 한몸이 되었을 때는 스케치는 저절로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